자투리 여행가 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에 있는 수옥정폭포에 와 있습니다. 이 수옥정폭포는 산수가 수려하고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입니다. 저와 함께 수옥정폭포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정자가 수옥정 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폭포가 수옥정폭포입니다. 지금 수옥정폭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옥정폭포에 들어왔는데요. 저 위에서 물줄기가 굉장히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멋지죠? 이 주변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옥정폭포가 수옥정폭포가 수려중폭포가 수려중할 수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니깐 너무khed 지금 여기는 물줄기 때문인지 무척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바람도 너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마요변물이 배울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수옥정폭포공원입니다 수옥정폭포공원도 아주 아름답고 걷기 좋게 조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수옥정폭포공원 수옥정폭포공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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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